시금치 치킨 맛있겠다. 맛있겠다. 시금치 대신에 깻잎을. 외국분들은 깻잎 잘 못 드시지 않나? 향 때문에 그런가? 먹는 거 한국에서만 봤어요. 이율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시금치, 스피나츠. 근데 원래 외국 사람들이 깻잎 잘 안 먹으니까. 한국에서 깻잎은 약간 느끼한 고차바니까. 그래서 치즈를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깻잎은 향도 좋고 느끼한 것도 좋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국 맛있을 때? 그렇죠. 완전 잘하시네. 손으로 한번 꼭 돌아서. 한번 자라서 이렇게 열어면 돼요. 오케이, 스톱. 굿. 잘한다. 어디 만져도 똑같이. 핫. 핫. 저거 돈가스 아니야. 이렇게 양념했으니까. 그럼 안에 채워야 되고. 채워놓은 게 이제 깻잎. 깻잎은 썰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아까두는 치즈. 봐라 봐라. 맛있겠다. 이거 재료받아서 너무 맛있겠는데. 이렇게 잘 섞어요. 깻잎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지금. 야, 느끼함을 잡아주겠다,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넣고. 만두 속 같은 걸 만드네. 치킨 컷더그? 컷더그? 우리 깻잎전 비슷한. 맞아요. 커튼 고기고. 진짜 완벽한 퓨진이다. 와,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해서 구워줘. 그냥 구우면 돼. 그거 얼마나 해야 돼요? 그냥 보장해서. 그러니까 약간 색깔만 나오면. 아까 약간 적금 금색깔. 예, 예, 예. 1분 30초, 2분 30초. 야. 야,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안 계속. 이것도 구워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소스 잘 봐. 엄청 쉬워요. 되게 발라요. 소스도 따로. 크림은 넣고. 크림 소스 만들었다. 크림 있으면 엄청 맛있어요. 소금 조금 하고. 고추. 오케이, 버글버글. 마스터드 조금 넣고. 오, 마스터드? 갑자기? 웬 마스터드? 너무 퓨진 아니야? 크림이랑 잘 어울려요. 우리도 이런 사이 소스 많이 해요. 섞으면 소스 끝. 피니쉬. 아, 진짜요? 네. 소스가 저게 끝이야? 찍을 수 있겠어요. 아, 저거 진짜 먹어봤어. 이야, 저거 진짜 먹고 싶다. 됐습니다. 오! 아는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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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잘 봐? 이거는 진짜 해 봐야겠다. 너무 맛있겠다. 화보 무조건. 역시 미카이. 좀 예뻐요. 너무 맛있어 보여. 카페인트. 다음번에. 네.